비가 I'm super duper 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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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에 만나라고 얼마에 만나라고 저도 한 번 인상적인 동웅희씨 사진작가의 요구야 인상적인 동웅희씨 사진작가의 요구야 인상적인 동웅희씨 사진작가의 요구야 double subscribe 저도 한 번 아이들 저는 오늘 축구시니어 아 아 우리 애기 바라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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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슈퍼주니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! 야 너 그만해 그런거 하지마 그런거 하지마 내꺼야 하지마 싫어 하지마 그런거 하지마 가까이선 매력없어요 멀리서 날라와야 돼 아 그렇게? 해봐봐 해봐 저도 한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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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라맏짤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슬라 잘가요 슬라맏짤란 여러분들께 꼭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었었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일단 너무나 지금 저도 한번 아 아 스쿤 진짜 아니에요 스쿤 진짜 아니에요 아 재밌는거 보여주셔야 돼요 아니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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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거 해야 되겠다 슈퍼티비 많이 재밌게 봐주세요 저는 아까 식당탈출 게임을 한 달 내로 한 달 내로 한 달 내로 한 달 전으로 한 달 내로 자 지금 이곳은 말레이시아 여기가 어디지? 아 쿠알라룸프루의 공연장에 저희가 이제 와있는데 K-Wave 우리 한류가수분들과 함께 공연을 하러 왔어요 위예요 위예요 아 뭐예요 나의 영 그대 해 우리 애기 바라보다 아직 우리 일상 들춰보난마 너무나 예쁜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